안녕하세요! 오늘은 간만에 신전 떡볶이 준비했고 신전 치즈 김밥이라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주문했고 킬바사 소시지 이거는 닭가슴살 튀김 닭가슴살 칩이 있길래 주문했고 이건 고추튀김입니다 그러면 같이 먹어요! 이 닭 22 therapist 다 periods 오늘은 닭가슴살이 끈기 고춧가루 오징어 오징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상먹밥 오상먹밥 뜨겁 apartu기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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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깃쫄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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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맛있었습니다 요렇게 조금 쓸데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